저는 제 와이프한테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거 절대 안 먹입니다 더 좋은 NAG를 먹이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콜라겐 영상에서 콜라겐과 같이 먹으면 좋은 성분으로 NAG와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 NAG 즉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사실 콜라겐과 같이 먹으면 좋은 성분이라기보다는 콜라겐 안 먹고 NAG만 먹어도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라고 문의를 주셔서 얼마 전에 콜라겐 고르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콜라겐은 효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작은 달톤의 콜라겐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다 효과도 없다 등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라겐이 아예 효과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효과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략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효과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NAG는요 콜라겐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10명 중에 4-5명 정도가 효과를 보시는데 이 정도면 피부 보습과 관련된 영양제 중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그 유명한 먹는 히알루론산은요 20명 중에 한 명 정도만 효과를 보는 편인데 콜라겐보다는 한참 못하죠? 그리고 요즘 피부 보습 관련해서 유행하는 곤약감자 추출물도 실제 효과는 NAG에 비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보다 훨씬 좋은 NAG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 기전에 대해서 그리고 NAG 제품은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품 추천을 요청주시는 댓글이나 메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수준이 되어서요 댓글 최상단에 추천 제품 리스트를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리스트상의 추천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라기보다는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NAG의 작용 기전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고르는 법이 궁금하시면 바로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NAG, N-아세틸 글루코사미는요 피부 진피층에 분포하는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의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요 특정 물질이 되기 전단계의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AG는 히알루론산이 되기 전단계의 물질인 것이죠 앞에서 제가 먹는 히알루론산은 효과가 더럽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먹는 히알루론산이 왜 효과가 없냐면요 분자량이 너무 커서 몸속에서 잘 흡수되지가 않아서 변을 통해 대부분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그 중 일부가 흡수된다고 해도 피부 속까지 도달하지 못해서인데요 그에 반해 히알루론산의 전구체인 NAG는 분자량이 매우 작아서 인체내 흡수가 용이하고 흡수된 NAG는 히알루론산의 생압성을 촉진 즉 몸 안에서 히알루론산을 직접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NAG의 분자량이 얼마나 작냐면요 시중에 판매되는 콜라겐 중 가장 낮은 정도가 300달톤이죠 NAG는 200달톤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히알루론산의 생압성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피부 속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는데요 체내에 흡수된 NAG는 피부 진피증에 히알루론산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사실 보습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히알루론산 자체를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 히알루론산의 전구체인 NAG를 섭취해서 몸속에서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피부 보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NAG는 관절과 연골에도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몸 나이가 들수록 연골 구성 성분의 생압성 능력이 저하되는데요 NAG, N-아세틸 글로코사민은요 연골의 구성 성분의 생압성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으로 즉 우리 몸 안에 연골 구성 성분을 직접 만들어주는 것으로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달아질 대로 달아진 연골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연골의 유지 정도는 매우 훌륭히 해낸다고 봅니다 NAG가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는 원료값이 섭취량 대비 비싸서 제품으로 잘 만들지 않아서예요 적정 섭취량으로 따져보았을 때 원료값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비싼 원료는 아닌데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보다 인지도가 낮고 원료값이 비싸니 업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NAG 잘 고르는 법 말씀드릴게요 NAG 고르는 법 첫 번째 캡슐 또는 정제형을 고르자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것이 있고 좀 늦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했죠? 피부 쪽 영양제들은요 미백이나 얼굴 톤을 밝게 해주는 것들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NAG나 콜라겐 같은 피부 보습 쪽은요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즉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체감효과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NAG는 10명 중에 4명 5명 정도 효과를 보는 편이라고 했죠? 이거요 당연히 3개월 이상 섭취한 경우이고요 섭취기간이 6개월, 12개월 이렇게 늘어날수록 4, 5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십니다 어쨌든 NAG는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해서 캡슐 또는 정제형태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분말 제품은요 기본적으로 먹기가 불편하고 몇 번 먹으면 맛에 질려버려서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NAG는 특유의 단맛이 있는데요 옥수수 삶을 때 넣는 루슈가 있죠? 그런 맛이 나서 분말 형태는 입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 만큼 분말 형태보다는 캡슐이나 정제 형태가 좋겠습니다 NAG 고르는 법 두 번째 피부 보습은 하루 NAG 1000mg 시각처에서 인정하는 NAG의 기능성은 피부 보습과 관절 연골 건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콜라겐도 피부보다는 관절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NAG를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피부 제품이 아닌 관절이나 연골 건강 제품들로 검색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능성별로 1일 섭취 함량이 다른데 관절 연골 건강 제품으로 만들 때 NAG를 조금만 넣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NAG를 500mg 제공하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되고요 하루 NAG 1000mg 제공하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되는데요 하루 500mg만 제공하면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제품으로는 잘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AG의 원료값이 좀 비싸서 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피부 쪽으로 NAG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하루에 순수 NAG 1000mg을 제공하는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NAG 제품 구매하실 때 제품에 나와 있는 영양 및 기능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피부 보습 기능성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하루 섭취량 기준 NAG 1000mg을 제공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이나 연골 기능성만 명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 하루 섭취량 기준 NAG를 500mg만 제공한다면 섭취량을 늘리시면 되겠고요 NAG 고르는 법 세 번째 컨셉 원료에 더욱 주의하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혹은 수십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 부분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욱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NAG 자체가 다른 피부 관련 제품들의 컨셉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제품이나 히알루론선 제품 혹은 곤약감자 제품에 저희 제품에는 NAG도 들어있어요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NAG는 굉장히 찔끔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NAG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자 NAG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컨셉 원료 역시 대부분 피부와 관련된 원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NAG 제품인데 콜라겐, 히알루론선, 엘라스틴 이렇게 피부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들을 굉장히 미량식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미량의 극미량의 성분들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속이기엔 좋겠네요 그래서 컨셉 원료들이 혹해서 NAG 제품을 고르시면 안되겠고요 다른 피부 제품에 NAG를 컨셉 원료로 사용했거나 NAG 제품에 피부 관련 컨셉 원료들이 사용되었다면 판매자에게 상세 레시피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콜라겐 제품에 NAG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있나요? 그 정도 미량을 왜 넣었나요? 여기 NAG 제품에 엘라스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있나요? 도대체 그 정도 미량을 왜 넣은 거죠? 라고 따져 물으시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상담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품 추천은 영상 아래쪽에 댓글 상단을 참고하시고요 NAG의 작용 기정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NAG가 피부 보습 쪽으로는 가장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